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3강, 10편 3편 1절에서 8절, 10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여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와께 부르지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지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보문 말씀을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달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달락은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악인들은 잠깐의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부인하려 하나요? 키워드는 하나님, 구원, 통치입니다. 10편, 3편과 4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는 여러분들 중심사상 앞부분에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책자에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는 즉, 가능과 살인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에 다윗이 했던 그 가능과 살인의 죄악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징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의 집안에는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 가능과 살인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은 압살론의 난으로 인하여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 갈 때 게라의 아들 시무에 의해서 그가 비난을 당합니다. 그 비난을 당할 때 그 신하들은 그 시무에를 죽이고자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놔두라 그럽니다. 그리고 도리어 무엇을 하냐면 회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막북합니다. 나단에 의해서 처음 죄가 지적되었을 때에도 그는 회개하였고 계속해서 그의 가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는 끊임없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하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실제로 다윗의 삶의 역사를 보면 그의 대적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협박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을 때 블레셋의 대군을 골리아스를 무찔렀을 때에도 이 블레셋에 의해서 그가 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의 왕이고 그를 치하했던 사울왕이 그를 쫓아다니고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가장 큰 대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도 도망자가 되었었고 나중에는 그가 바벨론에 잠깐 위탁할 때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는 적국들에 가장 경계되는 가장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의 자녀들에 의해서 그의 충신들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내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현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인정과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길 바라는 강구의 기도를 항상 들여왔던 것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우선 이 셀라는 잠깐 멈춤, 높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찬양에서는 심표 역할을 하고 일반 기도문에서는 이 기도를 주목하여 보라는 집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집중해달라 그럽니까? 다윗을 치려는 대적들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다윗이 도무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일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을 도왔던 것을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위험에 처하면 야, 이번에는 정말 안 돼. 이번에는 정말 불가하네. 다윗, 이제 정말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의 가장 강한 장군 중에 한 명이 그 반란군에 가담하여서 다윗은 손 쓸 틈도 없이 다윗성, 수도를 메워주고 피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이라고 기도해요? 3절 말씀 봅시오. 여하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이 말씀은 우선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여하는 나의 방패시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방패시오라는 말씀보다 더 놀랍고 큰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하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2절 말씀에서 다윗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선언한 근거는 무엇이었어요? 세상의 환경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뒤집는 것은 여기서 회복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는 안 돼.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아이들이 꽁퇴해서 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생은 글렀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 주관을 많이 더해서 봐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여기서 뒤집는 것은 불가능해. 여기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해. 여기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 우리 사람들의 역사 안에서 사람들의 경험 안에서 사람들의 능력 안에서 내리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즉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영광 가운데 다시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2절 말씀에서 사람을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경험을 생각하고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 달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선언하고 이 선언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잠깐 셀라 하면서 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1절과 2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2절에서 대적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3절에서 다윗이 외치는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계 묵상할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주의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왜 이런 곤란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무해라 12장 10절에서 14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할 때 그가 무엇 때문에 벌을 받는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라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 업신여기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란 겁니다. 그 업신여기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갔다? 내가 너에게 맡긴 왕권으로 너의 사욕을 취하면서 죄를 범하는 도구화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너는 죄악의 도구로 바꿨다. 이거는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배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증개를 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냐리라 하였고 여왁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통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의를 행하리라. 즉, 그가 가능과 살인의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가능과 살인의 죄악이 가해자였던 다윗이 이제 피해자가 되는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죄악을 그가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심판, 징계의 내용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하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여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하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네,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다윗을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원수들이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놔두겠어? 하나님 이제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데도 용서하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비난당하는 상황을 다윗 때문에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징계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임직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건 뭐냐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이거 여와 있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하면서 부인 당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깨워서 주의해야 됩니다. 6기 10장 15절 말씀도 보시죠.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 그 이유는 환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촉구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런 환란이 나에게 무엇이 된다? 10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시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도리어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징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승례의 역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상태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인데 키워드는 기도, 믿음, 구원, 주의 복입니다. 4절 말씀해 주시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와께 부르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중요한 건 없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야리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바위 끝났어. 이제 저 사람 끝났어. 저 교회 끝났어. 저 가정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 라고 얘기할 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나의 영광이 되고 나를 들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두렵지 않다. 이 선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선언인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7절과 8절 마저 보시다. 여하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자, 불어보십시오.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에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10편 말씀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굉장히 자주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주 되시며 심판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8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다이소의 훌륭한 점이 또 이 8절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가장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특히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면서 내가 가장 옆에 두고 신뢰했던 나의 유치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가 되어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악한 징계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뭐라고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저 무지막지한 놈들을 저 은혜도 모르는 놈들을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이렇게 기도할 텐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수혜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나에게 주고 저놈들에겐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고 우리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오게 하소서 즉, 나와 함께한 팀에만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 압살론의 난의 역사를 나중에 확인하게 되겠지만 그가 승기를 잡았을 때도 무엇을 부탁해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지 말 것을 생포할 것을 그래서 용서할 기회를 줄 것을 자기 부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8절의 기도까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너는 이제 끝났어 라는 모든 사람의 평가 안에서도 아니야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의 반목과 이 죄악의 충돌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여서 참된 회복, 참된 화합이 있기를 바라는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의 말씀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 잠깐 볼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알고 어떤 것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임을 알면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돼요 평안을 얻게 돼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비록 어떤 때라도 아직 그 기도가 응답되기 전이라도 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2000년 교회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업적을 놀라운 승리의 기록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이슨 아들 압살론의 난을 피해 감난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때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어요 다이슨 이렇게 고통당할 때에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분내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방할 때에도 다이슨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를 흔들어 놓으려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 유혹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여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슨 하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가 아니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를 섬기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왔으므로 지금 닥치는 위기에서도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재앙 중에도 원수의 어떠한 조롱과 협박 속에서도 도리어 이때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다이슨의 기도는 예언적입니다 다이슨 보호를 요청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자신과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믿고 기도드렸어요 하나님은 원수의 뺨을 쳐서 수치케 하시고 주의 백성을 공격하는 일을 꺾어 다시 공격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사 화복이 죽게 있어 그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역전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까닭없이 공격을 당할 때에도 우리를 고쳐 쓰시려는 징계 역사임을 깨닫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위처럼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증인이 되도록 용서해 주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제자로 신부로 이 세상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지혜롭게 즐겁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싸울 때 제가 아닌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멘트는